셔츠 암여밈에 이렇게 덧단이 있는 디자인 아시죠? 장식적인 면도 있고 매무새가 좀 더 단단해 보여서 예쁜데요 패턴과 바느질 과정 보여드릴게요 스티치가 잘 안보여서 광목으로 다시 제작해봤어요 안쪽 면이구요 겉에서 보면 이렇게 완성돼요 밑단에서 쭉 따라 올라가 패턴 먼저 볼게요 암여밈은 요런 패턴인데요 암여밈산에서 1.2cm 분량을 더해서 패턴을 수정해요 여밈부는 3.5cm로 꺾이는 안단 분량도 동일한 분량으로 시접 없이 재단해요 늘려서 수정한 1번 라인을 먼저 다림질하고 다음에 여밈 끝선인 2번 라인은 다림질해요 1번 라인 양 끝을 잡고 손으로 접어서 꺾고 다림질해요 겉에서 안쪽으로 꺾어주세요 겉에서 안쪽으로 꺾어주세요 1번 라인 다림질이 끝나면 겉면에서 그 다음 모양을 잡아줍니다 패턴에서 늘렸던 1.2cm를 반 접어서 다림질해요 접힌 폭이 6mm가 됩니다 찬 다리미를 사용하면 깔끔하게 모양이 잘 잡혀요 겉에서 잡는 모양이 끝나면 이제 안쪽 면을 위로 해서 뒤집고 2번 라인인 여밈 끝선을 다려줍니다 아까 접어놓은 곳 사이에 안단 끝을 잘 넣어주세요 여밈 분과 폭이 같기 때문에 접은 선 안에 딱 맞게 들어가요 이제 접혀있는 폭의 중간 간격에 시침질로 듬성듬성 고정해줍니다 시침질이 끝나면 겉면에서 상침해줍니다 여밈 땀 양 옆에 동일한 간격으로 상침해줍니다 지금은 여밈 땀 끝쪽을 상침하고 있어요 스티치 간격은 3mm 정도를 했어요 이제 시침질했던 실을 빼주면 완성입니다 안쪽도 아주 깔끔하고요 덧단 양식이 있는 여밈 땀이 완성되었습니다 반대쪽은 덧단 없이 완성해주세요 그러니까 braucht늘 네도 미리 세워 person 저녁도 참 적권имости 잘 만들고 있어요 숙動 제작!